자 마이너스 15도에 추운 날씨에 고압세척기도 올고 그래서 배관을 지금 찾았습니다. 4.75m의 정티 배관이 보입니다. 갈로탐지기로 위치도 찾았습니다. 이렇게 찾았어요. 아 난해하게 되어있네요. 101동 이랑 103동 이렇게 연결되어있는 날씨암패관입니다. 이제 고압세척으로 좀 한참을 녹였는데 고압세척을 해가지고 뚫어볼 예정입니다. 잘 뚫릴지 모르겠습니다. 고압세척기는 이거구요. 일단 녹이고 있구요. 이런게 하수구가 막히거나 변기배관이 막히거나 예시경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010-5306-0777 국민환경입니다. 이상입니다.